오늘 엄마가 뭐 하시는데 지금? 우와 이건 뭐예요? 깨졌다. 하나 깨졌다. 깨졌어요? 뭔 돈이 이렇게 많아요? 줄 엄마 모임 돈 장모님 지금까지 한국 와가지고 계절 근로자 일하시면서 돈 얼마 버셨는지 지금 이제 카운팅하고 계십니다 얼마 벌으셨어요? 한 번 세워보세요. 오늘까지 엄마 한국에 와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엄마 얼마나 돈 벌는지 좀 궁금하시죠? 왜 멍멍어라 랑도 광복이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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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너무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얼마냐고 좀 와줘봐요 궁금하시죠? 네 지금 장모님이 한국의 계절 근로자로 저희 농장에 와가지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5개월 됐습니다 네 7, 8, 9, 10, 10일 이렇게 이제 됐고 그동안 월급을 왜 안주냐 뭐 이런 주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구독자님들이 어떤 분들이 막 댓글에다가 그래서 월급은 제대로 주냐 쉬는 시간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장모님이 지금 지금까지 모은 월급을 공개합니다 네 과연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고맙겠네요 예 장모님이 지금까지 모으신 돈 공개하십니다 보여주세요 하나 그게 뭐예요? 하나 네 200 200 200만원? 네 우와 200만원 200만원 우와 자 우와 와 저기까지 넣었어요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거예요? 네 공공하게 조심하게 네 3 4 5 6 7 여기 200잖아요 7이 뭐예요? 700만원? 200 200 200만원? 합계 900만원? 900만원입니다 아 900만원입니다 우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와 엄청난 큰 돈이에요 한국사람들 이런 돈 또 큰 돈이죠 예예예 큰 돈입니다 와 여러분 엄청 많아요 저도 이렇게 한 번도 안 만졌어요 와 현금으로 900만 갖고 계세요 지금 이 돈을 왜 꺼낸 거예요? 오늘 딸한테 좀 통장 넣어 주라고 좀 보관해 달라고 보관해 줘요 아 그래서 지금 보이신 거예요 갖고 이 부담되니까 지금 청금 너무 많아서 네 이게 지금 5개월이 됐는데 그러면 200만원씩 계산해서 왜 천만원인데 왜 900만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많이 쉬어요 네 많이 쉬어가지고 쉬는 날은 급여가 그렇게 많이 빠지면 없어요 네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농사하니까 그렇게 돈도 많이 아직 많이 못 드렸어요 네 뭐 지금 11월달 같은 경우 일한 날이 며칠 안되니까 한 절반은 쉬니까 급여를 다 드리지 못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여기 저 900만원 받았어요 엄마 돈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장모님 돈이 900만원 버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한마디 해주세요 네 기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안 hoop 저는 다 같이 가 천만동도 못 모여요. 천만동이면 50만원 정도도 못 모여요. 야채 팔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모님 베트남집에서 농사하고 야채 심어서 하루 3천원 5천원 정도. 3천원 5천원 정도 벌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쓰고 전기비. 인터넷비도 나가고 전기비도 나가고 오토바이 기름값도 나가고. 그러니까 거의 남는 거 많이 없어요. 거의 모으는 게 없죠. 우리 남이 그 견따는 띄우 생활을 했고. 남은 띄우 생활을 했고 상대방이 갖고 왔나. 너는 왜 안 했고 왜 안 했고. 여기 와서 사위 덕분에 여기 일하고 여기 생활 다 사위 돈 내니까 먹는 돈 생활비 다 사위 줬어요. 그러니까 사위 덕분에 이런 큰돈 모였어요. 베트남에서 일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돈은 생활비도 내고 가금 장애식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그러니까 생활비가 나가면 남는 게 거의 없죠. 맞아요. 그래서 장모님 오시고 여기 와서 같이 일하면 좋겠다. 그래서 또 초청을 했고. 또 오실더라도 생활비로 다 나가면 또 돈 모으는 게 많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생활비 뭐 이런 거는 다 제하지 않고 다 그냥 월급 다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장모님이 이렇게 큰돈 모아야지 또 은행 가서 저축하거나 나중에 또 장모님 노후를 위해서 스스로 또 준비를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행복하고 나도 편해졌어요. 엄마 이렇게 좋아지니까 오빠한테 진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저의 아니다. 좀 stands for me. 나는 아직까지 계속 가고 싶었어요. 너의 구경을 안하고 싶었어요. 너의 이분도 집이 가려 놓여서 넣어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도 오셔서 이렇게 돈도 많이 버시고. 좋죠 저도 장모님 오셔가지고 제 농사 도와줘서 저도 올해 농사 수익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사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점점 커져 갈 수 있고 장모님도 일해서 또 돈 벌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윈윈인 것 같아요 서로 편안해지고 행복합니다 누구만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처음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처음 이렇게 인생 이렇게 찡정 좀 만졌어요 이렇게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돈 만져 보시는거잖아요 맞아요 처음이에요 보통 남편 다 갔잖아요 남편 아버지 보통 돈 베트남에서 돈 벌면 아버지 다 갔지 엄마는 많이 못 만졌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렇게 한번 큰 돈도 못 만졌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베트남에서 장관님이 얼마나 이렇게 몇 년 일해야 되죠? 얼마 정도 일해야 되요? 어떻게 몇 년 일을 하는지 일단 왜요? 얼마 정도 일해야 되나요? 옛날에 땡수한 돈을 잃어버리고 아프겠다 아프겠다 그런데 Gast석이, 돈을 잃어버렸고 돈을 잃어버렸고 그건 돈이 잃어버렸어요 어머나 베트남에서 이렇게 큰돈 한 번 못 벌었잖아요. 옛날부터 태어나고 갓난하게 살았어요. 결혼한 후에 아버지랑 애기도 4명 낳았으니까 몇날돈 부족해요. 그렇죠. 생활비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몇 년 걸린지 이런 돈 버는 것도 생각도 못해요. 10년 정도. 베트남에서 1,000만 원. 그렇죠. 그 천만 원이면 10년 일할 거네. 맞아. 저번에 우리가 그때 작년에 올해 우리 베트남 설에 갔을 때 용돈 들었을 때 장인어른이 이거 1년 벌 돈이야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천만 원에 가까우니까 10년 벌 돈이네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내 방수 때 내 집에서 링에 도와서 방수 땅 타고 비담아네. 대트남 사이. 내 돈 최자일 때 이런 돈 벌이냐고. 제가 진짜 사이jal고 비담아네. 방황이대는? 하나는 이제. 하나인 한 일을 못 얻었던 것도. 남시. 어디에 왔어? 뭐였어요? 50만 원 정도. 1톤. 아 요새 50만 원에 1톤이에요? 그리고요. 어 많이 올랐네 쌀값도 이제는. 이 정도는 20톤 정도? 아 20톤 정도. 거의 그렇게 그러네요. 20톤. 요즘 환율이 좀 낮아서 아마 20톤 넘은 거예요. 그래도 엄청 큰돈이잖아요. 20톤이면 집에서 장인어른이 농사 전은 양이 100만원? 1년 2톤 정도. 엄마도 20톤잖아요. 20톤. 맞아. 20톤. 그러면 1년에 2톤이니까 10년 일할 돈이네. 그렇죠. 쌀 씹어서 20톤 팔아야 이런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20톤이면 여기서도 진짜 큰 양이다. 엄청 크죠. 엄청 커요. 1년 동안 이렇게 벌어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너무 좋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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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내년에도 초청 서류를 했어요. 지금 장모님 준비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일찍 오셔가지고 사위 좀 도와주세요. 네. 상상에 맵아는 빨리 도와줍니다. 조금 더 일찍 오셔가지고 사위가 왔어요. 네. 그래서 고마워주시기 때문에. 네. 고마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마워주시기 때문에. 고마워주시기 때문에. 오까. 감사합니다. 사위 좀. 뭐지? 서류 좀 준비하고 일찍 올 수 있으면 좋다고 해요. 맞아요.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 뭐 서류 하나 안 돼가지고 하노이에서 한 달 이상 더 딜레이 됐었어요. 되게 바빴는데 빨리 왔으면 맨날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언제 오냐고 장모님 언제 오시냐고 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혼자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빠한테 진짜 엄마 고마운 마음 진짜 커요. 사위한테 고마워요. 그런 말 했어요. 이런 큰 돈 벌 수 있는 거 사위 없으면 못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고마워요 오빠. 아 별말씀이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엄마 벌린 돈 이걸 여러분에게 좀 공개했어요. 한번 좀 세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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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세 봐요. 하나 세 봐요. 한 덩어리. 좀 부족한 지 좀 아vocio. 맞아요. 하나. two. 세. 넷. 다섯. 여섯. 7 8 9 10 1 2 3 4 5 6 6 7 7 9 10 맞아 20개 여러분 아니 이 영상 공개해도 돼요? 이거 공개하면 집에 베트남에 계신 장인어른 난리 날 것 같은데 빨리 줘요 술 먹으러 가요 장모님 얘기해줘요 장인어른 이거 영상 보면은 이거 돈 어떻게 하실 건지 장인어른 장인어른한테 돈 드려요 어떻게 해요 필요 없어 안 줘 그냥 딸 주고 딸 보관해줘요 엄마 명령 없으면 누구에게 돈 주고 안 돼요 아 현명하신 선택이십니다 이런 큰 돈은 잘 묶어둬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마음 든든해요 뿌듯하고 돈이 있으면 든든해요 뿌듯하고 돈이 있으면 든든해요 안전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살고 싶고 재미있어요 삶 그리고 자기가 아 나 해냈어 성취감 이런거 느낄 수 있어요 자신감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돈도 벌어 봐야지 재미있어요 자 엄마 감사합니다 딸이 더 잘 쓰게요 당신 주는거 아니야 왜 까먹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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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이거 어느정도 느껴요 당신 용돈 하는거 아니에요 아 용돈 주는거야 아유 이런 용돈 주면은 오빠 한 번 이거 아내한테 용돈 줘봐요 아 그래요 생각해 볼게요 나는 진짜 오빠 너무 뭐지 그거 나 꿈 해야돼요 꿈 있어야 돼요 내건 뭐 정보는 저건 망해야돼 내건 든든 아니 줬잖아 당신 땅 사라고 아유 그거 내 돈 아닌데 아 내거 아닌데 뭐 내거 아니야 공동이고 뭐 어차피 베트남 간 돈인데 당신 돈 됐지 자 오늘 꿀 꿀 잘먹고 여기 재미있게 이야기 했어요 네 장모님 진짜 와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강하게 하셨습니다 진짜 네 여러분 덕분에 엄마 힘듦 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이런 돈 벌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농산물을 팔아갖고 그 수익을 가지고 장모님 이제 월급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장모님 월급을 드리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에게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내년도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장모님이 이제 집에 요거 가져가시면은 이제 집도 아마 좀 고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은행에 조금 저축하면서 이자도 좀 받으시면서 뭐 병원비라도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합니다 엄마도 그거 알고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 또 보세요. 감사합니다.